근데 거기는 어떻게 임규진이랑 같이 갔엄만 그렇게 정색을 하시더니? 내가 뭐 가고 싶지 않았어. 나이가 그냥 갑자기 확 밀어넣으니까 내가 뭐 어쩔 수 없어가지고. 에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둘이 되게 안 닮으셨다. 말 안 하면 형제인지 아예 모를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형은 좀 남자답게 생긴 스타일이고 저는 살짝 예쁘장하게 생긴 스타일이에요. 아, 반대 아니고요? 이 삼촌 되게 재밌다. 아니, 어디가 무슨 포인트지? 나 당첨 모르겠는데? 일단 먹어. 너 말 많이 할수록 너 손해. 어, 얼른 먹어. 그렇지, 선진아? 완전. 검사는 다 끝났고요. 결과는 이틀 정도 걸릴 거예요, 어머니. 근데 결과 들으실 땐 보호자도 같이 오셔야 하거든요, 어머니. 제가 같이 올게요. 걱정 마세요, 선배. 됐어. 괜찮아. 난 괜찮으니까. 가, 이젠 넌.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왜? 너 집도 못 찾을까 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차피 가는 길이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직 멀었어? 나 니네 집에서 묵밥 먹어. 어머니, 뭐라도 좀 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괜찮아, 생각 없어지고. 네. 그럼 내일 모레 다시 연락드릴게요. 저기... 결과 나올 때까지 애들한테는 아무 말 말아줘. 그냥 단순한 건망증 같은 걸 수도 있잖아, 그렇지? 네, 그럴게요. 그래. 오늘 고맙다. 아버님, 어머님.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 자주자주 보자고, 어? 자꾸 얼굴을 봐야 정이 붙는 거야. 안녕히 가세요. 또 봐요, 고모부들. 그래, 안녕. 그래, 고모부 또 올게. 그럼 저희는 진짜 가보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들어가, 쉬어. 안녕히 가세요. 그럼 이만. 조카들 안녕. 고모부 진짜 간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저는 잠깐만 배움 좀 하고 올게요. 아이고. 저 늑살들 자가이래려. 재밌어, 둘이 아니고? 그렇지, 아버지? 두 형자가 아주 볼매해요. 윤서방 은 은근 허당미가 있고. 동생 놈은 이 느믈넘한게 하는 짓도 귀였고. 둘 다 우리 가족이 되면 참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아버지? 아이고, 그만해라. 무슨 뇌물 받아 먹었냐? 아유, 엄마. 내가 뇌물을 받아 먹긴 물을 받아 먹어. 그냥 사람이 탐이 나서 그래요. 어머니, 복숭아 좀 자를까요? 냉장고에 복숭아 있던데. 알았어, 그러자. 하여튼 그냥. 어? 언니! 어, 어. 아, 유지아? 되게 늦게 오네. 아니, 전화 많이 했는데. 아, 전화했었어? 어, 미안. 내가 폰을 무음으로 해놔서. 아, 그... 저기, 나는 다이씨랑 동네 한 바퀴 돌고 그리고 걸어갈게, 형. 그럼 두 분이... 어어어, 죄송합니다. 우리도 저 걸을까? 어? 오늘 가기 잘한 것 같아. 얘기 되게 많이 했어. 어머니.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라고. 어머니가 그래도 마음이 좀 풀리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근데 리액션이 왜 이러실까? 오늘 많이 피곤했어? 어? 어, 좀. 이야, 유지연 선배 안 되겠네? 아니, 도와달라고 불러놓고 쟁일 일만 시킨 거야? 야, 내가 전화 한 통화 해야지. 이거 안 되겠네, 지금. 하지마, 왜 그래. 나... 아니, 나 농담한 건데. 야, 내가 어떻게 선배한테 전화를 해. 다이씨 식구들이요. 보면 볼수록 참 좋아할까도. 아버님은 인자하시고, 형님은 서글서글하시고. 조카들은 너무 귀여워. 그치? 하... 나도 우리 식구들이 참 좋아. 나는 형이랑 엄마랑 엄청 단촐하게 살았잖아. 터키에서 내내 혼자 생활했고. 근데 식구들끼리 모여서 뭘 먹고 시끌시끌 떠드는 게 막 이런 게 재밌고. 뭐랄까. 푸근하달까? 이런 안정감을 줄 줄 몰랐어, 진짜. 재석 씨가 우리 식구들을 좋아해 주니까. 나도 좋네. 응. 나도 빨리 그 식구의 일원이 되고 싶어. 진짜. 이제 좀 진정이 됐어? 웃으니까 좋네. 그래, 웃어라. 넌 웃는 게 예쁘다니까. 어쩔 거야, 이제? 모르겠어요. 어떻게 아는 게 맞는 건지. 친구 어머니가 힘들게 용서도 해주셨잖아. 잘 생각해봐. 네가 지금 있어할 곳이 어딘지. 물론 나랑 지훈이야. 너랑 계속 우리 집에서 사이좋게, 재밌게 그렇게 지내면 개꿀이지만. 얌, 얌. 알아. 나이아. 아니. 다이아. 안녕하십니까? 네. 또 맵네요. 어? 언니, 여기서 뭐해? 나이아. 이... 난 잠깐 효신이랑 토크 해. 아니 근데 이건 또 뭔 시추에이션이니? 약속이 났는데, 진짜. 그러게, 웃기다.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 그러게,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 들어가자, 나도 지금 막 들어가려던 참이었어. 가. 어, 가, 가. 어, 그래, 가자. 가자, 가자. 가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그럼 저도. 네, 잠깐만. 가자. 자, 어떠세요, 얘들아? 누구세요? 아, 좀 태워줘, 윤규진. 아우.